이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계수를 물어봤죠. 자 이거는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2 이하가 되죠. 자 이거는 또 두개 이거 하면 되죠. 요거 1번 요거 2번 이거죠. 1번에 그래서 절대값 x가 1 이상인거고 2번은 절대값 x가 2 이하인가 그리고는 두개가 그리고가 되잖아요. 자 이럴 때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 되죠.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상 x가 2 이하가 됩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1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짜리죠.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은 짜리게 됩니다. 되죠. 됐습니까. 그리고 보니까.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상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1 이상 x가 2 이하 됩니다. 정수 x의 개수잖아요. 그러면은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. 그럼 여기는 1하고 2. 4개죠. 그죠. 4개가 됩니다.